아니 연락을 준다면서 로봇 형님은 왜 이렇게 연락이 없는 거야 진짜 힘들면 죽겠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잖아 연락이 연락이 없어 나는 밀도 못하고 지금 카드감도 내야되는데 아 못삼데 선생님 저랑 게임 한번 하시겠습니까 로봇이 게임에 옹벌 환영해 로봇이 게임 로봇이 게임 저게 뭐야 로봇이는 여기 있는데 저 로봇이는 뭐야 너 동생 아니야? 난 거 같은데 근데 저 로봇이가 이 로봇이보다 더 잘생긴 거 알아? 굉장히 잘생기긴 했는데 내 스타일이야 안녕 안녕 로봇아 참가자 여러분들은 운동장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게임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입니다 이후에 움직임이 감지되면 탈락입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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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카드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치 탈락 erm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로봇게임을 쏴! 이 자식들아! 두 번째 게임에 오신 참가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. 이번 게임은 2일조로 진행됩니다. 자신과 함께 게임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아 악수를 하면 짝이 됩니다. 누구 나랑을 쏴? 야 진짜 섭섭하다. 괜찮아 게임은 게임일 뿐. 승부는 냉정한 밥. 근데 뭐 하는 거라고? 딱지 치기요. 딱지 치기요? 딱지 치기 뭔지 알아? 딱지 치는 거지. 야 애 빼. 아 진짜? 나이가 몇살이야? 딱지 치기를 내가 보여주겠어? 자 딱지 주세요. 아니 왜 이렇게 던져? 우린 죽는 것도 어렵다고. 어렵다. 못하겠네. 이거 갑질이야. 인성 봐. 이게 그냥 있으면 잘 안 넘어간단 말이야. 갖고 있어봐. 패치야 네 거 줘봐. 그러니까 우리 둘이 팀이고 얘 걸 넘기면 되잖아. 얘 걸 접어놔. 접어놓으면 잘 넘어간다고. 우리 내 거야. 자 멋있어졌다. 자 이제 게임하자. 우와. 자 안내면 진 거 가위바위치. 너 오빠. 나 먼저 칠게. 얘 그것만 넘기면 우리가 이기는 거야. 왜냐면 2인 1주잖아. 넘겨라. 넘겨라. 말이떡해. 야 너는 왜 웃어? 아 이거 웃긴가? 다투리 팀인데. 이제 내 차례인가? 와. 야 쟤 손 좀 봐. 니들 죽었어. 안 돼. 야 잘해라 아치야. 야 이번 기회에 너 이거 바지 짧은 거 다 수승하는 거 알겠어? 액카선 가가지고. 이거 새로 사줄게 알겠어? 탈모가 생겼습니다. 가자 가자 가자. 돈 벌자 돈 벌자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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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가자 가자 가자. 가자 가자. 아이 미친. 어디 갔어? 하나. 넘겨라 넘겨라 넘겨라. 하나. 하나. 나 왜 갔다. 하이파이. 예. 내가 1등 내가 1등 내가 1등. 아유. 이거 뭐야. 아 이게 뭐야. 일단 자리에 앉아주세요. 야 빨리 앉아. 오. 이거 빨리 먹기인가요? 저 자신 있는데 빨리 먹기. 세 번째 게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. 앞에 보이는 6가지 모양을 하나 골라주세요. 각자가 고르는 거예요 각자가. 내 건 2개. 태치 태치. 태치는 하나도 없잖아. 선택하신 모양은 여러분이 뽑아야 할 모양입니다. 제한 시간은 10분입니다. 오케이. 야 10분이면 당연히 하지. 10분 동안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? 나 진짜 재미없게 진짜 성공한다. 여러분 준비되셨나요? 네. 지금 손에 들린 바늘로 뽑아주세요. 시작. 시작. 아이씨. 나 고도에 초집중을 하고 있으니. 아아아. 말걸리마. 말걸리마. 아이 장갑이 달라붙어. 아 야. 나 바늘 찔렸다. 아이구야. 야 얘 눈이 안 보이는데 바늘을 주면 어떡하냐. 지 손 찌를 거 아니야. 아유 진짜 고생들 한다 진짜. 다들 아유. 나 당뇨해. 뭐하냐. 너 몇 살인데? 10살. 아직 나 어려가지고. 촬영 끝나고 아무것도 없는 거다? 어. 헐. 야 너 촬영 빨리 끝내. 야 좀 성심성의껏 해. 난 하나 완성했어. 이게 무슨 곰돌이야. 나 곰돌이 하나 완성했어요. 야 바늘로 언제 부실래? 남자가 한 번에 간다. 오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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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야 나 잘 돼 나 잘 돼. 야 잘 돼. 떨어져. 야 태치야. 로봇선배 거의 성공하고 있어. 아이구. 내 곰돌이 어디 갔어. 내 곰돌이 없어졌어. 어디 갔어. 곰돌이 어디 갔냐. 봐봐 봐봐. 응? 응? 없어. 야 자동차 있잖아 빨리 가. 가만 안 둘 거야. 가만 안 둘 거야. 야 새거 하나 줄까? 아치야? 새거 쉬운 건데 이거 그거 뭐야? 이거? 그냥 동그라미 개인기 하나 해봐 나 개인기 할래 어 태치 개인기 한 보자 나 성대모사 하나 할 거야 둘 다? 그래 배틀에서 내가 잘하는 거 해가 줄게 오일람 할아버지 어? 오일람 할아버지? 내가 뭐라고 했더라? 뭐?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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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아치 좋아 야 태치 한 보자 나 포기 야 야 뭔데 한번 해봐 진짜 나 재밌게 하려고 했거든 해봐 해봐 어 안녕하세요 아 유미예요 어후 창피해 야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가 안녕하세요 서른노예요 어후 하하하하하하 여러분 참고로 저희는 10살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야 완성! 다 했어 야 와서 봐봐 진짜! 아잇! 아잇! 어깨 좀 미안해! 야 진짜 했다고 이 새끼야! 야 다 했어 진짜로 짧지? 안돼 탈락 왜! 부러진 게 없다고! 오우! 어디! 아 없다고 진짜 부러진대 야 리헌이 리헌이 됐다고 남딱한 사람이 됐다고 진짜 더럽네 더러워 야 됐다고 진짜! 인성 나오게 하네 이 자식들 인성? 야 지금 나 콧등에 땀난다 와우 아이고! 됐다고! 아이고! 살려주세요! 이번엔 이길 수 있었는데! 야 니네 빨리 니네 그거 대회 홍보해 빨리! 죽기 전에! 여러분! 빨리! 2023 전북 아... 2023 아시아 태평양 마스터스 대회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! 2023 전북 아시아 태평양 마스터스 대회 화이팅! 화이팅! 전국 전첩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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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